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는요. 이번에는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자리에 어울릴지는 모르겠습니다. 우리 시조창을 여러분들에게 또 멋지게 낭독해 주실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. 우리 김기남님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 네 안녕하십니까. 제가 부를 노래는요. 이때까지 즐거우셨는데 아주 느린 음악입니다.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느린 음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잘 좀 들어봐 주시고 기대하면 들어주세요. 우리 음악이니까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나비 나비 정상 가 봄나 피 봄나 피 봄나 피 봄나 피 봄나 피 마디랑 아디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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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양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